오늘 은혜받고 성취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의여기고 저를 경의여깁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제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희에게 헤븐니 블레싱 세 번째 이야기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죠 성삼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축복으로 또 우리를 태어나시기 전에 택정을 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께 선택받은 존재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또 성자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완전히 단번에 죄사함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기업이 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또 성령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입니까? 구원의 능력, 복음의 능력, 예수 이름의 능력이 날마다 나에게 적용되는 축복을 주셨다고 말씀하셨죠 강단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성삼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매일매일 누리는 저와 우리 성교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본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인이시다 이게 저희가 붙잡아야 할 첫 번째 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요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왕이시기 때문에 어떤 역사가 나타납니까? 예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모든 병마와 모든 질병, 모든 병들, 모든 흑암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육신의 질병이 떠나가고요 마음의 근심과 걱정과 병이 떠나가고요 정신의 병, 우울증, 공황장애 모든 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시고 왕이시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사탄의 나라가 박살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시기 때문에 심지어 초자연적인 역사가 나타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바람과 파도 모든 것들이 잠잠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진리는 하나예요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셔서 내 인생의 왕이신가? 그걸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점검해 봐야 되겠죠 오늘 말씀의 본문이 유명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 이라 하나님의 경쟁 상대가 누굽니까? 재물이라는 거예요 돈의 유혹, 돈의 욕심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성경적으로 예를 들어보면 가련유다가 그랬습니다 가련유다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 아닙니까?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무엇을 체험했습니까? 요한일서의 요한의 기자는 뭐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에는 기로 들었다 이제는 눈으로 봤다 이제는 눈으로 자세히 보고 우리가 만진바되었다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만진바된 엄청난 믿음의 고백이 나오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생기죠 그런데 가련유다가 어땠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모든 질병이 떠나가는 거 다 봤어요 손으로 만진바됐어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을 팔아버릴 수 있었을까요? 우리의 영적인 전쟁은 어디서 일어납니까? 우리의 생각에서 일어나요 성경에 보면요 마귀가 예수 팔 생각을 가련유다에게 집어넣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 예수 팔 생각이 들어왔습니까? 요한복음에 보면 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사장에게 찾아가서 은삼십량을 내가 주겠다 예수를 팔아넘기면 그러니까 그때부터 예수를 잡아 넘길 기회를 엿보더라 뭐가 들어온 거예요? 재물에 대한 유혹이 들어온 거예요 욕심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경험하고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예수님을 배반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죠 그래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핵심이 무엇입니까? 예수가 만왕의 왕이신 건 알아요 그런데 그분이 진짜 내 인생이 왕이신가? 그 부분을 우리가 굳게 붙잡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왕이십니까?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사망건세를 이기신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사망건세를 완전히 박살내시고 이기신 거 아니겠습니까? 사탄이 결말 목표가 무엇입니까? 사람을 망하게 하고 결국은 죽게 만드는 거예요 성경은 둘째 사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둘째 사망이 뭡니까?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게 만드는 게 그게 사탄 마귀의 전략이에요 그리고 지금 끊임없이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이간질시킵니다 문제와 사건과 사람들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을 오해하고 이간질시키고요 그 다음에 목회자와 성도들 간의 사의를 이간질시키고요 성도와 성도가의 사의를 이간질시키는 그 이간질의 영이 사탄 마귀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하면 어떻게 됐죠? 모든 권세, 사탄의 권세가 무력화되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마귀는 종이 호랑이에 불과하다 지금 우리를 위협하는 종이 호랑이에 불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면요 덜덜덜 떨면서 도망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나를 위해 십자가해서 죽으시고 단번에 부활하셔서 모든 문제 해결하셨습니다 그분이 내 인생의 왕이시고 주인이십니다 이 부분을 인정할 때 놀라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는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 예수님과 이 교회의 관계를 신랑, 신부 관계로 묘사합니다 남녀, 노소 다 불문하고 우리는 신부예요 그럼 신부는 누굴 기다려야 됩니까?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려야 되겠죠 신부에게는요 신랑은 단 하나뿐입니다 우리의 신랑은 누구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우리는 입으로 고백해요 예수님, 나의 구주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유일한 신부이십니다 그러면서 다른 신랑을 섬길 때가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의 영적 싸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하나님의 충만한 말씀 세계 랩런트 대회 리더 수련회 각 부서의 메시지 교구에서 메시지 듣는데 내 마음 속에 누가 주인이냐 거기에 따라 응답을 받느냐 못 받느냐가 결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교회에 나오고 신앙생활 하면서도 돈이 자기의 주인인 경우 있습니다 성공이 주인인 경우 있습니다 취미생활이 주인인 경우 있습니다 가족과 자녀들이 주인인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진짜 주인을 바꾸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능력의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 다 되어질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의 축복을 이을지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오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지 아니라 사도방울이 놀라운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그리스도의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에 출석하면 그리스도의 것입니까? 믿음의 집안, 4대째, 5대째 예수 믿는 집안이면 그리스도의 것입니까? 제가 1번 대신에 말씀드렸어요 그리스도의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인생의 신랑이십니다 강단 말씀 떨어지면 저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즉시로 말씀 순종으로 달려가겠습니다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그럼 어떤 축복이 주어집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오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지 아니라 대기업의 아들이다 유업을 이어가지 않겠습니까? 심지어 대기업의 아들에도 유업을 이어가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축복을 쏟아 부어주셨어요 어떤 축복을 쏟아 부어주셨습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 내가 축복할 것이다 너를 저주하는 자 내가 저주할 것이다 너는 복이 될 진이라 복의 근원의 축복을 주지 않았습니까? 이 축복을 우리가 유업으로 이을자라는 거예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축복을 주십니까? 내가 축복 받았습니까? 그 축복을 전도와 선교에 흘려보내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하세요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주셨습니까? 너로 말미야마 모든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 복이 어떤 복이죠? 경제적인 축복도 포함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엄청난 영적인 복 아닙니까? 영원한 복 아닙니까? 그런 축복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 흘러나가길 소망합니다 창세기 22장 17절입니다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시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시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는 축복을 주신대요 그게 우리가 받은 축복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주셨고 그리스도에 거시면 우리에게도 주신 축복이라는 거예요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대적, 사탄, 마귀가 지금 세상 사람들 지금 영적인 부분 하나도 모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집어삼키고 있어요 영적인 것 전혀 관심 없고 지금 당장 돈 돈 돈 성공 성공 먹고 사는 곳에만 혈안인 그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지금 아무것도 모르게 마귀에게 잡혀 있습니다 그 대적의 성문을 우리가 차지할 것이다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 분이 누구십니까? 아브라함과 다위세 자순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야마 대적의 성문을 박살내시고 차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축복을 이어받았다는 거예요 흑암 세력이 얼마나 체계적이고 조직적인지 아십니까? 사탄, 뭐라고 사탄이 합니까? 하나님을 대적할 때 그때 사탄이라고 표현돼요 마귀는 뭡니까? 인간을 미혹할 때 마귀라고 표현해요 그 졸개들 귀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유명하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우리들의 씨름, 영어로 레슬링 아닙니까? 이걸 보면요 우리는 영적 전쟁을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되는지 알 수가 있어요 올림픽을 보십시오 레슬링, 유도, 태권도 이런 경기들을 보면 뭐가 있습니까? 아무리 지금 지고 있어요 지고 있어도 뭐가 있죠? 한 판 승부가 있어요 한 번에 그냥 뒤지워지고 경기가 끝나는 경기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영적인 싸움이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성령 충만해 지금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있어 그렇다고 긴장을 놔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언제 이게 역전될지는 몰라요 성경은 이야기하고입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여기에 조건이 있어요 그냥 하나님 자녀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마귀를 떠나갈지어다 우리가 신문과 권세를 활용하는 선포기도 많이 활용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능력이 누구에게 임합니까? 단순히 주문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는 사람에게 임하는 게 아니에요 사대인전 19장에 보면 제사장의 아들 스계와의 아들들이 등장합니다 바울이 예수 이름으로 귀신들을 쫓아내니까요 이 스계와의 아들들이 쫓아했어요 예수 이름으로 쫓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 들린 사람은 뭐라고 합니까?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는 누구냐? 그러면 그 사람을 눌러서 벗은 몸으로 도망갔다 그런 치욕을 향한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럼 누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은요 강단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오늘도 순종하고 강단 말씀은 오늘과의 한 주간에 내가 적용시키려고 노력하는 사람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사람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할 때 어떻게 됩니까? 마귀는요 기겁하고 도망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능력이요? 우리를 통해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2장 18절 보겠습니다 내 시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진행하였으미니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데요 아브라함의 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 아닙니까?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안 믿는 천하 만민 모든 2, 3, 7, 나라 5천 종족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써지지 않는 영원한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네가 나의 말을 진행하미니라 너무나 확실한 조건 아닙니까? 제가 참 요즘에 깨달은 부분이 있어요 제가 주의 중으로서 젊은 목회자로서 하나님 저도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나아가고 하나님의 그 부응의 응답을 체험하는 능력의 목회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롤 모델이 저희 단위 목사님 아닙니까? 저희 목사님이 항상 말씀하시는 거 뭐죠? 즉시로 순종 이게 굉장한 거예요 즉시로 순종 엄청난 영적인 전쟁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아브라함이 뭐라고 했죠? 네가 나의 말을 진행하미니라 하나님의 말씀 떨어지면요 재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 떨어지면 감동이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즉시로 순종입니다 하나님은요 그런 사람 쓰시더라고요 여기 앉아서 설교를 잘할 수 있어요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을 줄 수 있습니다 근데 감동을 넘어서 사람들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즉시로의 순종을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러한 능력을 주시는구나 그런 부분이 요즘 많이 깨달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 나를 통해 천하만민이 복을 받는구나 나를 통해 마귀에게 사로잡힌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게 하시는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입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유일한 신랑이십니다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축복을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하겠습니다 이걸 체험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능력 체험하면 어떻게 됩니까? 다니엘서 11장 32절입니다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들을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강하여 용맹을 떨치고 계십니까? 우리 랩런트들이 강하여 용맹을 떨치고 있습니까? 누가 강하여 용맹을 떨칩니까? 오직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 교리로 아는 거 아니에요 경험해서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이에요 복음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어떤 삶을 산다고요?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이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주인을 바꾸면요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게 됩니다 언제 우리가 성령 충만합니까? 저는 마가복음 9장 29절의 말씀이 참 생각이 납니다 제자들에게 귀신 들린 아이 데리고 부모가 왔죠 그리고 얘기했어요 우리 아이 좀 귀신 들렸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제가 소문 듣고 왔습니다 제발 이 아이를 치유해 주십시오 제자들이 못 고쳤어요 제자들이 하지 못했어요 그때 마침 이제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러니까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한테 얘기해요 할 수 있거든 제 아이 좀 고쳐주세요 불에도 들어가고 물에도 넘어지고 지금 귀신이 너무 힘들게 합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못할 일이 없는 이라 그리고 그 귀신 들린 아이의 귀신을 쫓아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자들이 나중에 와서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예수님 왜 저희는 예수의 이름을 사용했는데 왜 안 됐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니까 왜 안 쫓아났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시죠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는 이라 기도한다는 것은요 주인이 받게 되는 작업이에요 기도한다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책임지십니다 주인 바꾸는 작업이에요 그러면 언제 또 우리가 기도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누립니까? 순종과 결단입니다 순종과 결단 그리고 우리가 붙잡아야 할 포인트가 있어요 어제의 은혜로 오늘을 살 수 없습니다 어제의 은혜로 오늘 못 살아요 어제 수련회에 가서 집회에 참여해서 우리가 예배 드려서 성령 충만했습니까? 오늘 넘어지지 않게 또 기도하면서 이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해야 돼요 이게 영적인 전쟁입니다 대표적인 게 엘리야 아닙니까? 엘리야 성령이 충만했죠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죠 바할 아세라 선지자 850대 1로 싸워 이겼죠 어제까지 성령 충만했어요 그런데 오늘 이세벨의 악한 말 내가 너를 반드시 죽일 것이다 마음이 어떻게 됐죠? 로뎀 나무 도망가가지고 로뎀 나무 아래에서 다리 사이에 자기 머리를 박아넣어서 몰아갑니까? 하나님 저를 빨리 천국에 보내주십시오 저 그냥 빨리 죽여주십시오 저 너무 힘든 믿음이 저만 남았습니다 그렇게 믿음이 좀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다시 말씀으로 엘리야를 성령 충만하게 살려주시죠 이 곡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오늘 강단에 선정하는 거예요 오늘 강단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럴 때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고 우리를 통해 천하만민이 복을 받는 이 삼첼나라 오천종족 복음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공 Clara 쟈